대전제일교회가 담임 목사 이춘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감리회 남부연회 김동현 감독은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제일교회가 건강히, 든든히 서며 온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친송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춘임식에선 이성호 목사가 44년의 목회를 마치고 이임했으며 담임 목사로 이용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용희 목사는 선배 목휘자가 걸어온 여정을 통해 배우며 위대함을 느꼈다면서 대전제일교회와 함께할 설레는 미래를 잘 감당하겠다고 전했습니다.